안녕하세요 간비티 간비입니다. 네 귀여운 강아지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. 귀엽죠? 엄청 귀엽습니다 뭐하니? 너무 신나는데요. 얘는 저한테 되게 가까이 와가지고 부딪히는 애고 이 친구는 평상시는 막 뛰어다니고 가는데 철장에서 나오면 되게 수줍어하는 애예요. 귀엽죠? 네 여기까지 귀여운 강아지 영상을 보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저희 한비티비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